그라운드 오리의 로블록스 타임 자 오늘 또 특별한 거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산타 유즈켓의 또 다른 산타 유즈켓 두 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귀하다는 산타 유즈켓 이 두 놈이나 감당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내가 주고 산타 두 마리 교환하실 분 어? 자 누가 걸어 걸었다 아 분위.. 오! 자 야호캣하고 지금 뭐 온갖 신화필을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 이거는 좀 여러모로 아쉬운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이 친구 한번 거래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산타 유즈켓 두 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바로 지금 얘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유즈켓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크사트가 모지박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마이 하하하하 아니 이거 뭐야 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아하하하하 150억에 휴지켓 세 개 그리고 또 산타 다크산타 야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이득 같기도 하고 아 오 여기 좀 나쁘지 않은 친구들인 것 같다 자 트레드 마이 투 휴지 산타 와우 이런데? 샤리씨 혹시 뭐 갖고 있니? 오 자 여기도 다크산타로 시작하는데 다크 실버드래곤 몇 개 있나 그리고 다크 대박도 있고요 오오오 os 자 좋은 크리스마스 한정 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M2 프로토타입? 야 이런 거 처음 보던데 이건 뭐야 이것도 뭐야 M6 프로토타입? 자 여기에 패스티비케 ち고 자 3억까지 줬습니다 오오오오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떤가요 2등인 걸 선행인가요 자 가라야 Asia친구야 뭐 갖고 있으면 galaxy 자 일십 백 천만 십만 천 만 오 십억 백억 awesome 깔끔하게 2회복으로 통치라고 하러 왔습니다! 아니 이 녀석! 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? 아니 그럼 이 정도면 휴즈선타랑 바꾸면 한가요? 아닌가요? 아니 난 진짜 모르겠네. 두 앤 뭐? 아하하하! 오늘 시작했다 이 녀석! 자 여기에 패 3마리 정도 더 주는 것 같습니다. 아 이 정도면 2등인지 손인지 기분이 안 가야겠네. 바꾸자 두 마리 휴즈선타! 자 지금 막 올리고 있어요 우리 선수! 와 지금 바꾸산타 제일 좋은 걸로 시작합니다. 12개! 16개! 자 28개! 32개! 이럴수가! 52!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! 56! 60! 자 휴즈선타를 얻게 되는 의지! 64! 68! 아 174개! 50만 달냐! 이렇게 걸었습니다! 이 녀석! 너의 정성 제대로 느꼈다. 이것 봐라. 바꾸자. 와의? 와이투바딩? 이 녀석 봐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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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자 새로운품들이 많이 보이셨습니다! A 36! 자 벤톰홀프! 와이 번호 받으쇼! 자 여기에 뭐 지금 내가 모르는 패터리 많은데 굉장히? 그렇지? 1, 10, 100, 1000만 100만 flag, 10만 5, 10억 여기 20억까지 세. 아 그럼 이정도면 2등이나 손님인가요? 왜냐면은 아 난 잘 몰라. 이 패터리에 대해서. 아니 이것들은 어디서 없는거야. 자 아무튼 오늘 이 휴즈 산타 두 개로 거래해봤는데요 와우 역시나 이 좀 굉장히 귀한 펫 중 하나인 만큼 파격적인 거래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니 너 우리 녀석아 아 산타 휴즈팩 두 개나 갖고 있어 뭐하게 아 그러게 두 개나 갖고 있어 뭐하냐 자 이거 조만간 뿌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뵈요 안녕 안녕